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한주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 외날칼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외날칼 연마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날칼을 연마하실 때 이런 무늬가 있는 연철을 갖고 있는 칼과 이렇게 강철과 연철로 두 가지로 만들어진 칼이 있습니다 이 연철로 된 외날칼은 연철 부위가 숫돌에서 굉장히 빨리 연마됩니다 그래서 꼭 연마하실 때 보통 누르는 이 손가락 위치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연마해 주시고 숫돌 연마하는 그 숫돌의 입자가 떨어지면서 숫돌즙이라는 연마즙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연마즙이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이 위쪽이 더 빠르게 연삭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돌을 사용하실 때 이 누르는 손가락을 좀 더 하단 쪽으로 내려주시고 숫돌즙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얇은 외날칼입니다 이렇게 얇은 외날칼은 평소 우리가 연마하시던 대로 그대로 연마해서 날 끝까지 칼날을 내게 되면 날 끝이 너무 얇아져서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외날칼은 대한날이나 꼭 이중각을 이용해서 연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새로 되어 있는 칼입니다 통새로 되어 있는 건 한쪽 면이 쉽게 연마되지는 않기 때문에 연마 라인이 비교적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면접이 과정에서 이전 영상에서 면접이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마 면을 날 끝까지 한 번에 보내서 이 칼밥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칼끝까지 칼밥을 만드셔서 이 날 라인을 만드시는 이윤님들께서는 이 날 끝이 울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중각을 세워 주시거나 아니면 대한날을 이용하신 연마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평평한 연마면으로 이 연마 라인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쉽진 않기 때문에 지금 연마를 배우시는 이윤님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연마를 하셔야 되는 이윤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연마를 하시기보다 이 칼끝 라인을 먼저 정돈해 주시는 방법으로 연마해 주시면 실패 없이 연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중요한 점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리면 연철이 있는 이런 칼은 연마 하실 때 가급적 위쪽을 눌러서 연마 하시기보다 평소 때보다 약간은 아래쪽으로 눌러서 연철 부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얇은 칼은 한 번에 날 끝까지 연마 면을 내기 보다는 이중각을 사용하시거나 좀 더 라운드가 있는 대암날을 사용하시는 게 날 손상 방지에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강제로 되어 있는 이런 칼은 연마 면 면 잡이를 하실 때 날 끝 라인을 만드시면서 한 번에 연마 면을 내려서 칼밥을 만드시지 마시고 이중각을 만드셔서 연마 라인을 먼저 잡아 주신 후에 연마 면을 정리해 주시면 좀 더 좋게 연마 마무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난 후 카메라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연마 가이드 이 영상을 계속 뭔가 연재를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했던 포스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도 어렵고 대중적으로 이윤님들께서 알고 싶으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윤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많은 이윤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이드 영상은 아마도 이윤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대중적인 것만 하기에는 약간은 더 높은 중급이나 고급 연마 방법을 알고 싶으신 이윤님들께서도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 중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자니 많은 이윤님들께서 공감을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라 중국 고급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남겨주세요 중국 고급도 영상으로는 아직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럼 정말로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